오늘 제가 마우스를 바꿨습니다 G5015 원래 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걸릴줄 알았더니 프로도 오늘 풀렸어요 풀렸는데 예군은 실패했어 결국 마찬가긴 것 같아 빰 죽었지만 괜찮은데 느낌 나쁘지 않아요 비슷하게 생겼어 꼰척같이 생기긴 했어 정면돌파해도 못잡을 것 같아 뒤에서 죽었어 심바 수리탄이 못불렴 하나 더 있다 수리탄 개던지네 다 정리됐어 얘들아 아 개꿀이죠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어 아 여기 있었어? 아이씨 아니 이새 안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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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옵나야! 어디갔나 찾고 있었지? 어! 씨 아...이거 못잡겠는데? 하나는 수류 타령을 어쨌든 잡았구요 뭔데? 또 가다가 걸릴거야 됐다 이번엔 됐다 이거 어려운거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겁니다 하..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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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공격으로 돌아올게요 아 여깄어 시야 미쳤죠 진짜 이런걸 다 봐 아우씨 존나 많아 다시 왔나? 처리 했나보네 나한테 한발 맞은 친구라 제 위치를 보고 있었어 연사가 빠른 척이면 뭐 그래도 잡았겠는데 왜 죽어 왜 죽어 아우씨 존나 아우씨 존나 아우씨 존나 다음에는 마지막 옥젝티브 차라리 제 생일! 제 생일 했나? 제 생일 했나? 제 생일 했나? 어헤야씨?! 어헤야씨! 아핰 또 탄없어! 아아 뭐야 너 어 얘들 뭐 스킨 먹었는데 쟤쟤! 새끼 아까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